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추석 연휴에도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코리아는 알바몽과 하반기 이직 계획이 있는 직장인 547명, 취업 계획이 있는 취준생 8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추석 연휴 취업 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58.9%는 추석 연휴에 이직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휴에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취준생은 이보다 더 많은 67.9%에 달했습니다. 직장인과 취준생 모두 명절 연휴에도 구직 활동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은 추석에 구직 활동을 하는 이유로 그만큼 취업이 급하고 중요해서를 1위로 꼽았습니다. 뒤이어 목표로 하는 기업의 정보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쉬어도 쉬는 게 아닐 거라서 마음 편히 쉴 수 없어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준생 역시 그만큼 취업이 급하고 중요해서를 63.9%에 높은 응답률로 1위에 꼽았습니다. 2위는 어차피 쉬어도 쉬는 게 아닐 거라서가 3위는 쉬는 것이 눈치 보여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자들이 추석 연휴에 주로 하는 취업 준비 1위는 채용 공고 검색이었습니다. 이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어학, 자격증 등 시험 준비, 면접 준비, 취업 정보 검색 등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